안녕하세요 훈돌백입니다 수영에서도 양갈비가 맛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한번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최근에 오픈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가보시죠 가는 도중에 여기 서초갈비도 진짜 유명하거든요 맛있긴 한데 가격대가 약간 있는 편이죠 여기 서초갈비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히치치카 야사이라는 곳입니다 위치는 수영역 11번 출구에서 5분도 안되는 거리에 위치했었고 강안리에서도 비교적 가까운 편이네요 사장님이 양옥의 프리미엄을 사용한다고 하셨고 가게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와 되게 잘해놨다 이렇게 핑크톤의 꽃도 있고 와 진짜 이쁘네요 무엇보다 SNS에 안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이쁘게 꾸며 놓았네요 실내대부는 일본에 온 듯한 바 테이블로 되어 있었고 적절한 테이블 배치로 공간 활용이 잘 되어 있네요 자 메뉴판입니다 참고하시고 바로 저는 사초 세트를 주문을 했습니다 메뉴를 시키고 기다리는 동안 기본 밑반찬들이 세팅이 되어 보여 먼저 에피타이저로 속도 편안하게 해줄 카레스프도 나왔는데요 이게 면이랑 같이 들어가 있는데 되게 맛있네요 또 안에 고기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야채는 무엇보다 신선하다는 게 바로 느껴졌습니다 직원분이 알고보니까 저 구독자분이더라고요 와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요 그러면 아버님이 원래 뭐지나마요? 네 원래 제가 보다가 아버지가 노폭은 좋아해가지고 아버님이랑 한 번 술 한잔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부전 쪽에 살아가지고 부전 쪽에 이제 많이 갔었잖아요 따꿍 먼저 야채를 올리고 익는 동안에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양고기가 나왔습니다 이쪽 이게 철도래기고 이제 이쪽에 등신 이제 가위에 있는 게 갈비살 곧 보기만 해도 고급스럽게 보이고 맛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와 좋네요 일단은 비주얼만 봐도 신선하다는 게 느껴졌고 직원분이 친절히 먹기 좋게 구워주시더라고요 먼저 고기랑 같이 찍어서 먹을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접시에 조금씩 덜어서 고기에 찍어서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기는 핏기만 사라졌다면 바로 드셔도 되네요 육즙이 퍼지는 게 진짜 맛있어 특히나 부드러운 식감과 풍부한 육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기의 맛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 다양한 소스가 함께 제공이 되었는데요 이들 소스는 고기의 맛을 한층 더 더 구워주었습니다 고기와 어울리는 다양한 반찬들이 제공이 되었고 고기의 조화로운 맛을 더욱 즐길 수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세심한 배려와 친절한 서비스로 대접받는 느낌으로 편안한 식사 분위기를 조성이 되었고요 특히나 여기서 가장 좋았던 것은 하루를 통해서 식사가 끝날 때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양고기 같은 경우는 누린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전혀 느끼지는 못했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쇼요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채소의 신선한 향과 생기로운 색상이 제 식욕을 자극을 했는데요 치즈와 드레싱과 함께 제공되어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샐러드는 상큼하고 풍부한 치즈 맛도 나면서 풍미로운 맛을 선사하더라고요 후식으로 마제소바를 주문을 했는데요 마제소바는 일본의 전통 음식으로 매끄럽고 부드러운 면과 풍부한 소스의 조합으로 특별한 맛을 내는 게 특징입니다 맛은 상쾌하면서도 씹을 때 탄력을 느낄 수 있었고 즐거운 식사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가성비는 아니지만 양고기의 풍부한 맛과 특별한 경험을 원한다면 이곳 방문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금방 먹고 나왔는데 진짜 엄청 배불러요 그런데 양의 특유 냄새 그런 거는 전혀 안 느껴졌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